코로나19는 현대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사건이다. 단순히 의료 분야의 이슈가 아닌 사회, 경제, 정치, 기술, 문화 등에 충격을 주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언택트 디지털 이벤트 원격 화상 교육 로봇의 일반화 원격 근무 온라인 쇼핑 등이 당분간 계속 펼쳐질 전망이다. 상업 시장도 홀 중심보다는 배달 소규모 형태 배달 아이템 선호 키오스크 무인건비 등의 화두로 브랜드와 아이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외식 시장 사업체 수는 약 70만개이지만 20평 이상의 중대형과 주잠업이 고전이 예상되며 열평형 소규모 창업이 2021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유독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두만사가 창업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주간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업체에도 선정된 수재도부 판매 전문점 두부 만드는 사람들 이하 두만사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맹점 개설이 활기를 띄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관계자에 따르면 곧 백호점을 돌파 예정이며 계속 창업문해가 이어지고 있다. 식물성 단백질 식품인 콩을 활용하여 매장에서 당일 직접 만든 수재 두부 콩물 순두부를 판매하는 두만사 브랜드의 두부의 특징은 100% 국산 콩을 사용하는 데다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남의 지하연소 간소와 백년초 선인장 추출물 등 천연 응고제를 첨가해 만든다는 점이다. 두부 맛은 물 콩 간수의 조합에 추가로 기계의 성능이 좌우하는 데 직접 만든 두만사 기계도 한몫을 한다고 한다. 일반 두부 이외의 야채 두부 흑임자 두부 표고버섯 두부 인삼두부 등 건강식 재료를 접목시킨 이색 두부 제품 라인으로 다양성 및 차별성을 띄고 있는가 하면 콩물 순두부 비지도 취급하고 있다. 콩물은 평소 성인들의 음욕 목적과 이유식으로도 인기이며 계절에 관계없이 두부보다 많은 매출을 보이고 있고 곧 본사에서 준비하는 밀키트 형태의 메뉴 두부전골 순두부찌개 우삼겹순두부찌개 등과 공산품도 공급 중이라 동절기에도 부가적인 매출이 가능하다. 두부 제조기계에 의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여성 창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소 10평 매장 소자본 1인 창업으로 특화된 가맹점을 표준 모델로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 대부분 매장들이 남성 1인 부부 가족 2인으로 영업 중이다. 한편 두만사를 런칭한 주식회사 공중컴퍼니는 20년 동안 두부 제조기계 생산 및 공급을 해왔기에 두부 브랜드에 대한 전문 회사로 경쟁력과 차별화 없는 컨텐츠로 사무실만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여타 브랜드와 달리 뛰어난 강점을 갖고 있으며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 확인 및 가맹문의 방문 상담 신청 등은 브랜드 홈페이지 www.dobuda.com 또는 대표전화 070-7708-2001-3를 통해 가능하다.